금융시장 상황이 좋지만은 않네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아껴야 됩니다. 혼나면서 아껴야 됩니다. 돈줄 상담소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커피까지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360번 버스. 그 버스 안에서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가 이렇게 방송이 딱 나오는데 이게 버스 안에서 듣는 목소리가 우리 이대우 기자님이 굉장히 차분한데 모든 승객분들이 귀를 착 기울여서 듣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60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항상 예고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 코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 중에서 모아서 나중에 딱 한 분께는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선물해 드릴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도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다양한 선물 보내드린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사연은 꼼꼼하게 본인의 재정 상황과 고민이 되는 지점을 꼼꼼하게 보내주실수록 당첨되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 홈페이지 거기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읽어보시고요. 꼭 많이들 남겨주세요. 오늘 들어온 사연 1988년생이시고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저축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흔한 사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연자 기준으로 원래 남편 소득이 420만 원으로 새 식구가 살았는데 마이너스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연말부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70만 원 정도. 작지 않네요. 그러면 두 분의 맞벌이 수입으로 한 59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소득 정도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고 얼마 정도를 저축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 청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이다. 과연 얼마나 저축해야 될까? 개인의 상황마다 다 다른데 일단 분명한 원칙은 말이죠. 우리가 저축률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높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몸 소득이 적어서 내가 이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그러면 그때는 좀 많이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연봉 올라갈 거니까 그때 더 저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저축에도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 20%로 소극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20, 30%지만 나중에 내가 승진하고 연봉 높아지면 나는 한 50, 60% 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종이비행기 날려보신 적 있죠. 종이비행기 날릴 때 높은 데 올라가서 날린 종이비행기와 낮은 데서 날린 종이비행기 어떤 게 멀리 갑니까? 높은 데서 날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력에 의해서 무조건 저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사회 초년생 때는 어떻게 하든 40에서 50% 정도 저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소득이 올라갔을 때도 20%, 30%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나 월급 300밖에 안 돼. 이거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래서 정말 다 쓰게 되면 나중에 400, 500, 600 이렇게 번다고 해서 저축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절반 뚝 떼 놓고 이걸로 그냥 저축해 놓고 나머지 돈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8살이라고 지금 여기 이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비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단단히 마음 먹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 30대 때는 무조건 소득의 40, 50%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18님이 와이프랑 저랑 소득을 합쳐서 600인데 저축을 250 하신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현금으로 이번에 바꾸고 하기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제 저축과 소비 습관 관리예요. 이 돈출 상담소를 애청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강제 저축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저축, 강제 저축, 정기 저축. 제가 강조하는 거죠. 선저축, 강제 저축, 정기 저축.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잔소리 계속 해드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본인 소비 내역을 써주시면서 보험료 35만 원, OTT 6만 원, 월세나 공과금 112만 원. 그리고 아이 교육비로 90만 원, 병원비로 한 30여만 원 해서 지금 270만 원 정도 쓴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고정 지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분이 지금 고민이 있어서 우리 돈출 상담소를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문진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우리가 해결책의 첫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590만 원 소득이다라고 했는데 아내분이 버는 170은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20만 원 갖고 지금 270만 원 지출을 하는데 식비가 빠져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아내가 버는 돈 170에서 또 식비가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깜깜이라는 거예요. 뭐 170인데 서로 이제 소통을 하시겠지만 이 170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쓸게 이렇게 하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진단하려고 해도 우리 지금 가정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어디로 흩어지고 쌓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이제 저축을 또 안 하는 건 아닌데 정기적 적금으로 80만 원 펀드로 4만 원 해서 정기적으로 84만 원 정도 저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분의 소비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 전체 소득에서 예를 들면 식비라든지 저축하는 거 다 빼고 나면 약간의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아내분이 그 170만 원 소득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안 알려주시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돈이 세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할 때는 제가 한번 돈줄상담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서로 알아야 한다. 돈 관리는 사실상 이원화돼 있다 하더라도 이 돈 내가 170만 원 버는 거에서 식비로 10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내가 따로 저축하고 있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아직 잔소리는 본격화되질 않았습니다. 기대만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분께서. 그런데 월 170만 원씩을 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1년 뒤에 500만 원 내가 모아서 줄게 이렇게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잘 모아서 관리해서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590만 원 정도 소득 중에서 아마 식비로 100만 원 이상은 나갈 거예요. 아무래도 3인 가구니까 거기에 이제 84만 원 저축하신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남편이 저축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살짝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590만 원을 벌지만 실제 저축은 50만 원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한 10% 내외 정도밖에 저축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분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로 등장한 고민이 아이한테 교육비를 좀 늘려야 될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사연을 보면 앞으로 늘릴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은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연기 과외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참 가정의 부모의 선택이기는 한데요. 맞아요. 아역 배우 활동한다고 하면 또 이거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지금 교육비로 연기 과외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니까 이 돈이 한 89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피아노 학원, 논술 학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지금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아역 배우가 되고 지금 약간 연기 쪽으로 우리 아이를 밀어준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학원은 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어 수학 학원까지 이제 앞으로 보낼 생각을 지금 아내분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분이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는 아무리 조언을 해도 사실은 이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라 이게 어떤 딱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한번 보면 전체 소득이 600만 원 가까운 집에서 현재는 아이한테 어쨌든 영어 수학을 안 시키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가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연기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사실은 수용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해줘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2022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생들의 대표 집단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위권 탑10 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교사,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경찰 이런 거 군인 이런 게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이제 연예인하고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로 나온 거고 한 커뮤니티에 이거는 실제 초등학교 교사가 재미삼아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반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약간 우스갯소리 반 진단반 농단반으로 올린 자료가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3위가 뭐였느냐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3위가 연예인. 연예인. 그럴 수 있죠. 그렇죠. 2위가 뭐냐 이게 좀 경악스러운데 2위가 건물주였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이해는 좀 가기는 가는데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씁쓸하죠. 자 그럼 3위가 연예인 2위가 건물주다. 그럼 1위가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는 뭡니까? 1위는 놀랍게도 건물 갖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 같기는 한데. 특히 주말 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어떤 연예인이 무슨 부동산 사서 빌딩 매매 차이 얼마 이뤘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의 설문조사에 보면 희망 직업이 없다라고 얘기한 초중고생이 무려 30%나 됐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게 그냥 아무런 희망 직업이 없다. 내가 장래 희망이 없어요라고 쓴 학생들이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를 겪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가져야 될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사연자님이 8살 자녀는 연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좋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정말 그거 되고 싶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명확한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미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민하는 지점이 소득도 아주 낮지는 않지만 일단 좀 이제 앞으로 이분이 지금 사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얼마 전에 집을 팔았다. 그리고 월세로 옮기셨는데 월세가 보증금 3천에 8세 월세 80인 거예요. 3천에 8십.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경제적 상황을 겪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이런 학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그 끝에 B자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이라는 뜻인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투자나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지나친 너무 고가의 어떤 과외라든지 불필요한 너무 많은 돈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600만 원 정도 가까운 소득인데 아이한테 한 90만 원 정도 연기나 이런 예능 관련된 예술 쪽의 지원은 저는 충분히 이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수학이나 영어학원을 조금 더 다닌다 그러면 조금 금액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한 100,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아이한테 좀 밀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비를 너무 비용의행의 성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떨까. 이게 실제로 기업들도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으로 쓴 거를. 자산으로 잡잖아요. 일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일부분은 자산으로 잡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하면 그만큼의 회사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쌓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연구개발 활동이 매출화해서 실패를 하면 한 방에 이제 상각을 해버려서 엄청나게 손실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기업의 R&D 회계 처리랑 가정의. 교육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비 때문에 더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8살, 9살, 10살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설명해 주고 의견을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장학증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증서요? 장학증서를 만들어주자. 누가요? 장학증서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녀한테 교육비를 주는 거는 부모니까 무조건 자식한테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지 마시고 이건 내가 너가 훌륭한 나중에 공부가 됐든 예술이 됐든 너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장학금에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뭐? 어떤 조건이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모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를 들면 18세까지라든지 20세까지라든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지원은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일종의 어떤 거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경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도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이걸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고 네가 만약에 이걸 더하고 싶으면 뭔가 다른 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너도 뭔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제 개념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경제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사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조금 많이 들지라도 그 분야 원래 예체능이 또 그러하니까요. 아역배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아이가 경제 개념을 갖도록 심어주자. 그거를 사랑의 장학증서 같은 걸로. 이름 좋네요. 사랑의 장학증서.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또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전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누구는 그냥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는다는데 이렇게. 저희도 아이들한테 집에서 빨래 개면 얼마. 청소기 돌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용돈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저학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조금 나이 먹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마치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습관을 형성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넘어가서는 그거는 이제 습관 들었을 때 야 이건 너가 당연히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줘야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뭔가 프로모션을 너무 걸면은 프로모션 때문에 일하고 프로모션 없으면 안 합니다. 애들이. 왠지 6학년 되고 중학교 가면서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 작은 애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죠. 그게 다 있는 거였구나. 역시 이게 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험료에도 또 많은 돈이 나갑니다. 이건 어느 집안이든 참 빠지지 않는 이야기. 맞아요. 고민인 것 같아요. 종신, 종합, 치아, 암보험 등등 종류별로 가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운전자 보험서부터 종신보험, 치아보험, 종합보험, 실비보험, 암보험까지 보험료가 35만 원 나가는데 제가 둔출상담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보험도 그 가정의 자산이나 또는 재정적인 목표에 따라서 워낙 좀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소득의 한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으니까 보험료가 엄청 과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보험 상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70세, 8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인데 홈쇼핑을 보거나 또는 보험 설계사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빨리 100세로 갈아타라. 이런 권유를. 70, 80이 뭡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가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보험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암진단금이 5천만 원. 내가 혹시 암이 생겼을 때 5천만 원이 큰 힘이 되는데 내가 100세 때, 아니 90세 때 5천만 원을 타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내는 10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한 10년만 지나면 굉장히 내기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떨어지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건강한데 나중에 70, 80, 90 이때 질병에 걸리면 암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질병의 확률은 나이가 먹을수록 높아지지만 보험의 필요성은 돈을 벌고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1년 정도를 무급휴직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질병의 확률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발생했을 때의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80, 90에 암 걸리면 물론 그때도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다 독립하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실손에서 치료비 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면 보험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만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70, 80세인데 막 굳이 그거를 해약을 하고 100세로 빨리 안 갈아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받을 확률이 낮더라도 경제적 충격이 큰 것부터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보험은 경제적 충격이 크죠. 예를 들면 내가 암보험이 없었을 때. 그런데 치아보험은 어떻습니까? 치아보험은 내가 만약에 치아보험 안 들어놔서 이 씌우고 때우고 할 때 돈이 몇 십만 원 들어갔다. 또 임플란트에서 100만 원 받을 걸 못 받았다. 그 순간은 되게 아까우고 있는데. 그 순간은 아깝지만 내가 그거 못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 충격이 데미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일을 못 나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들을 쭉 보면 우선순위를 매길 때 자꾸 탈확률이 높은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탈확률이 낮더라도 발생했을 때 경제적 충격이 높은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하셔서 비용을 낮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보다 보면 보험료 절대 안 오르는 보험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광고를 하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갱신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고 비갱신형은 한 보험료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험계리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금리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사실은 보험료가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보험사는 손해보지 않겠네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받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처럼 지금은 돈을 왕창 많이 버는데 나중에는 진짜 소득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비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20, 30년, 30, 40년 정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내가 아직 받지 않고 있는 70, 80, 90세의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갱신형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차피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갱신형으로 현재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이제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구독료, 인터넷, 휴대폰 등 이런 고정 비용이 있는데요. 이분은 매달 10만 원 정도인데 글쎄요. 여기서 더 줄일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이라면 알뜻폰 갈아타고 또 뭐 끊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통신요금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3인 가구인데 18만 원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성인 2명에 아이 1명인데 아이가 8살인데도 휴대폰이 있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연기 학원 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18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평균 한 6만 원 정도니까 이거는 크게 줄일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이제 420만 원의 남편 소득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내가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가정에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소형차 두 대이고 하나는 2011년식 하나는 16년식입니다. 그렇죠.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3인 가구에 소득이 지금 590만 원. 그것도 이제 아르바이트로 버시는 아내분 소득을 빼고 나면 400만 원이 정기소득이죠. 사실은. 420만 원이. 그럼 이 가정에 차가 두 대일 필요가 있느냐. 저는 냉정하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종이 좀 작은 차고 좀 연식이 오래됐다고 유지비가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구 소득에 6개월 정도의 차를 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한 번 말씀드렸는데 비용이 한 10가지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12가지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 비용이 12가지예요. 12가지가 뭐냐. 일단 3요가 있습니다. 3요. 3요가 뭐냐 하면 보험료, 통행료, 가끔 과태료 날아오죠. 3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7비가 있어요. 7비. 7가지 비용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6가지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소비가 되는 거예요. 7가지 비용이 있고 두 가지의 금이 있어요. 2금이 또 있어요. 2금. 3요, 7비, 2금이 되겠죠. 2금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아마 2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자동차를 현금 주고 사는 분은 거의 없죠. 할부금이 나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열한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 12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정말 무슨 군 지역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나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돼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줄여라. 그분이면 충분히 그 돈이면 영어수학학원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줄여도. 그럼요. 그렇죠. 차 한 대가 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료나 세금 기본적으로 또 떼나가니까요. 맞아요. 이것부터 줄여라. 3, 6, 7, B, 2, 2, 2금. 2금. 12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일단 목표가 있으세요. 최종 목표가 65세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남았는데요. 금융자산 15억. 그리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 이렇게 보고 주셨어요.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15년 후에 예를 들면 15년이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한 30년. 아니, 20년. 이때 한 15년. 이때 나는 어느 정도의 자산과 어느 정도의 상태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거의 못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야 5개년 계획. 30년 중장기 비전. 이런 거 있지만. 한 10년까지는 몰라.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처럼 65세에 30년 뒤에는 얼마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는 보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년 후에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은 목표라기보다는 꿈에 가까운 거를 얘기를 한다. 장기가 될수록.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그냥 꿈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정작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는데 이제 마라톤 중계 같은 걸 보면 해설해 주시는 분이 이 선수 페이스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25km나 30km쯤에서 이 선수가 어떤 작전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라톤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뛰면서 시작하면서 35km 지점에서 어떻게 뛰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물론 살짝 하긴 하는데 뛸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 계획은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생각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앞에 100m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훌륭한 마라톤 레이서는 내 앞에 100m 내 앞에 1km를 어떻게 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뛸 때 100m 달리기 420번 하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너무 좋고 우리 사연자님이 이거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단기 목표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 단기 목표가 뭐냐. 저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링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핀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 하나로 내가 이 10개 핀을 어떻게 다 쓰러트리지 이런 계획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1번 핀을 어떻게 맞출 거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중기 이거보다는 이분이 지금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이고 다른 금융자산이 약간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셔서 자산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전세로 우리 8살 아이가 한 중학교 가기 전까지 한 5, 6년 안에 전세로 옮겨서 주거를 좀 안정시키고 시드머니가 최소한 2, 3억 정도는 돼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전세로 옮기고 그다음에 집을 사고 집은 이제 주거가 안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더 투자 자산을 늘려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30년 뒤에 금융자산 10억이 된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일단은 1단계부터 하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소한 5천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저축의 계획. 1, 2년 안에 목돈을 만든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30년을 보지만 그래도 당장 내 앞에 있는 단기 계획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30이니까 금융자산이 조금 있으시긴 하겠지만 너무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니까 빨리 1억을 만든다든지 5천을 만든다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100m 어떤 페이스로 어떻게 뛸까를 집중해야지. 지금 뛰면서 30km, 5km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레이스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박봉남 님이 내 앞에 1km 뛰는 게 뛰는 거 단기 목표 세우기 완전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뛰는데 평균적으로 100m 달리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15, 6초 정도 되죠? 느려도 17초. 빠를 땐 15초라고요. 그게 일반인들은 죽어라 달려야 그 정도 시간 나오거든요. 한 번 뛰는 거 그 15초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일반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m 뛰는 속도로 2시간 넘게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체력이 돼야겠습니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게 장기 레이스를 할지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좀 이뤄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것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아까 이분들이 돈은 모아간다라고 하셨어요. 적금. 아까 보니까 80만 원 정도 더 추가했죠. 그래서 그거를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두 개의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누구나 적금은 더 늘려야 하는가 이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강기저축, 정기저축, 선저축부터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많이 늘려야 될까요? 이분들의 소득 수준에서는 또 얼마까지 늘려야 돼요? 지금 59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0만 원이에요. 아내분의 약간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하면. 그렇다면 59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지금 80만 원 정도 적금을 들고 사실은 약간 마이너스가 나는 깜깜이 부분. 왜냐하면 아내분의 지출을 지금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내분이 아까 1년 후에 500만 원 정도 모을게라는 얘기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게 되면 5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얼추 얘기하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를 저축하시는 건데 부족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100만 원 정도 저축하면 1년에 원금이 1200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분이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가게가 지금 600만 원을 벌면서 1년에 1200 정도밖에 자본이 안 늘어난다. 물론 이분이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약간 주식 투자도 조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씨드머니가 집에 들어가 있는 돈 말고 1억 2억 정도가 넘어설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지금 아직 씨드머니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주거비용 빼고 1억도 지금 채 손에 안 잡히는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막 투자 쪽으로 많은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나마 갖고 있는 자산에도 약간은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정도 590만 원 정도면 저는 최소한 1년에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3천만 원 정도는 모일 수 있어야 된다. 한 250.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는 자본이 모여야 된다. 2천만 원이면 한 164만 원 정도 한 달에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 파시고 차가 차를 두 대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대 정도만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두 분의 돈 흐름을 제가 말할 깜깜이 부분이 있잖아요. 170. 그거를 좀 공개를 하셔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좀 저축의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우현 님이 저는 차를 팔고 자전거 3년 4개월째 이용하고 만족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김우현 님이 자전거를 500만 원짜리 사셨다고. 이게 자전거는 기변병이라고 하거든요. 더 나은 기종이 계속 눈에 띄고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ETF를 정립식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신대요. 그런데 사실 저도 들어보지 못한 ETF를 해외 ETF 매달 한 주씩 구매합니다라고 해서 해외 ETF 한 총 96만 원어치 국내 ETF를 총 74만 원어치 사두셨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최근에 2022년도에 주가가 조정이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의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당분간은 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ETF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 그대로는 위험자산 안에서 모든 종목을 다 비율대로 다 사겠다. 일종의 분산 투자 전략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최근에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앞으로 이제 뭐 좀 저점을 지나서 굉장히 막 대세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ETF보다는 좀 대세 상승인 쪽인 것을 조금 이렇게 스마트하게 골라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상 최고로 사실은 조금 위험해지기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적게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ETF같이 위험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분이 제가 조언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아셔서 그런지 너무 많은 투자 비중은 안 가져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분이 그 이른바 구매하셨다는 ETF를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 ETF로 배당 ETF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종류가 하나 둘 셋 한 서너 가지 돼요. 너무 종류가 많네요. 그런데 사실 소액으로 1, 2만 원씩 정립식으로 사시는데 그것도 총액이 96만 원인데 배당 ETF라고 해봐야 사실 그 배당금으로 받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2만 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큰 의미는 없지만 이분의 어떤 정서적인 마음, 심리적인 안정. 내가 그래도 투자 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좀 안심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과도 같은 약간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배당 ETF인데 굳이 그걸 서너 가지 종류로 또 나누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쪽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거는 또 보시기로 했으니까 꾸준히 또 사서 모으시면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잔소리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간다 벌써. 또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또 가급적 구체적인 사연으로. 오늘은 내 앞에 100m의 달리기에 집중해라. 이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명언이 나옵니다. 3료, 7비, 2금도 오늘 또 듣게 됐고요.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돌출상담소 그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